네, 근데 천문을 열고 들어가요? 그냥 영업자로도 하고 싶은데 이후로 이것만 듣는 게 많다는 거예요. 지인들을 만날 만큼 만나봤고 외적으로도 개척을 하고 싶은데 그런 방법이 다 여러 번 있으시잖아요. 저도 이제 개척을 해봤는데요. 제 강의 영상을 보면 있기도 해요. 얼마 전에 올린 영상인데 처음 딱 만났을 때 바로 사주나요? 본인 같으면 그렇게 하세요? 아니죠.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 번 방문하면 되잖아요. 그래서 처음에 문 열고 들어갈 때 부담스러울 게 없죠. 인사만 하면 되잖아요. 안녕하세요. 당연히 거절당하겠죠? 내가 어떤 사람인 건 얘기해야겠지. 거절당해서 괜찮아요. 왜? 여러 번 갈 거니까. 이게 우리가 교회에서 우리 전도하는 분들한테 배우면 돼요. 그분들은 어떻게 해요? 교회 가자 그러죠? 우리 거절하죠? 그런데 조금 일주일에 또 와요. 교회 갑시다. 거절하죠? 그리고 한 3년 오면 어떻게 될까? 증거로서 갈 거예요. 그렇죠? 도대체 어떤 교회인데? 3년까지 하라는 얘기는 아니고 개척은 그런 거예요. 그래서 큰 기대하지 마시고 그냥 거절하는 건 당연하다라는 마음으로 꾸준히 할 생각이면 하세요. 그런데 개척을 통해서 크게 매출이 일어나거나 그러지는 않아요. 혹시 큰 기대를 하세요? 나는 그냥 어느 정도의 기대를 하세요. 그러니까 실망이 큰 거예요. 그러니까 기대를 하지 마시고 개척을 하는 이유는 내가 쉽을 올리기 위해서다 라는 마음으로 하는 거예요. 자, 전도를 다닙니다. 교회에서 계속 거절당하죠. 그분을 거절당해도 되죠. 나는 지금 뭐하고 있는 거예요? 하느님의 말씀을 알리고 있는 거예요. 그거로 자기가 만족하면 되죠. 지금 부산역에 오늘도 오셨나 모르겠네. 부산역에 이렇게 올라가면 할아버지 한 분이 맨날 이러고 있는 분 계세요. 올 때마다 계시더라고. 목이 다 쉬어가지고. 그건 왜 그럴까요? 그냥 자기가 좋아서 하는 거예요. 뭐라고 하면 안 돼요. 그분은 그게 이제 삶이에요. 그렇게 해서 정말 그분의 말씀을 듣고 교회 가는 사람이 있을까? 저는 없다고 봐요. 본인이 그냥 자기 믿음으로 하는 거예요. 그걸 뭐라고 하면 하는 거죠. 마찬가지야. 개척을 한다는 건 내가 쉽을 올리고 이사물이 좋다는 걸 스스로 이렇게 하는 거지 이걸 통해서 큰 매출을 올리겠다는 생각하지 마시고 그리고 그런 모습들을 내 파트너들한테 보여주면서 내가 참 열심히 살고 있다는 걸 알려주는 것도 효과가 있죠. 열정을 일으킨다는 마음으로 하시면 돼요. 그러면 뭐 문 열고 들어가는 게 어려울 게 없죠. 당연히 거절당할 거고 나는 내가 좋아서 하는 거니까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질문으로 상대에게 원하는 결과를 만들어내고자 하는 질문 요령이 있습니다. 이렇게 하시면 돼요. 지금 상품을 하실 거잖아. 그러면 옆에는 파트너나 같은 분이죠? 그러면 안 되고 오늘 처음 오셨죠? 그러면 둘이 이렇게 마주 보세요. 마주 보시는데 질문을 4분을 하고 본인 얘기를 1분을 하셔야 돼. 조금 시간 줄입시다. 질문을 2분을 하고 본인 상품 얘기를 1분을 하셔야 돼. 지금 무슨 상품인지 몰라요. 질문을 2분을 하세요. 근데 그 상품과 관계된 질문을 해야 돼요? 엉뚱한 질문을 해야 돼요? 아니지. 상품과 관계된 질문을 해야지. 본인이 8, 9, 10분 상품과 연관이 있는 질문을 해서 정보를 얻어내야지. 시작해 보세요. 2분 하셔야 돼요. 시간 제가 드릴게요. 평소에 몸이 어떻게 불편하실 수 있으세요? 좀 많이 피곤해지는 것 같습니다. 쉽게. 건강에 관심이 있으신가요? 그럼요. 관리는 따로 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네. 헬스도 하고 있고요. 골프도 하고 있고요. 챙겨 드시는 것도 많으시겠다고요? 챙겨 드시는 건 먹는 건 따로 없습니다. 그래요? 건강에 관심이 많은 것들 이렇게 하나도 안 챙겨 드세요? 아직 적다고 생각해요. 젊을 때부터 챙겨 드시는 게 좋은 것 같은데 건강하다고 챙기시는 건 없으신가 봐요? 네. 대신 물을 많이 마시겠어요. 어떤 물? 물도 좋은 물 남고 있는 거 아시죠? 네. 저희 집에서 나오는 직수를 마시겠어요. 그래요? 정수기에서? 어떤 정수기 있으세요? 정수기요? 네. 제가 구입한 게 아니라서 저희 와이프가 해서 1분 남았습니다. 그래요? 물도 좋은 물이 있고 나쁜 물이 있다는 얘기는 혹시 들어보셨나요? 아, 잘 모르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석은 건강 때문에 가장 많이 드시는 물인데 그 물을 한번 좋은 물인지 나쁜 물인지 알고 드시는 건가요? 본인 말이 많아요. 본인 말이 많아요. 아, 잘 모르겠습니다. 2분 동안 들으라고 그랬잖아요. 본인 말이 80%고 그냥 대답만 하고 있어요. 질문을 하시라고요. 질문을. 정보를 얻어내시라고. 정보를?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여기까지 할게요.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 질문을 2분을 하고 본인 얘기 1분을 하는 얘기는 질문만 하시라는 얘기인데 자꾸 본인 얘기를 자꾸 말이 많아지잖아요. 그냥 정보를 얻어내요. 첫 번째 질문이 뭐였냐면 건강을 위해서 뭐 드시는 거 따로 있나요? 말씀하셨나요? 그 질문이 쉬워요? 어려워요? 쉬워요? 건강을 위해서 드시는 거 따로 있으세요? 네, 먹는 거 있습니다. 오메가3 먹고 이렇게 대답을 안 한다고. 그죠? 네. 평소에 본인 건강이 건강하다고 생각하시는데 조금 아쉽다고 생각하십니까? 이 정도 쉽겠지? 예, 아니요. 예, 아니요. 건강한 편이세요? 아니면 친구들에 비해서 좀 약골인다고 생각하십니까? 그 정도. 건강한 편이나 타고 나면서 좀 건강하셨나 봐요? 그러면 최근에 병원 간 적은 언제 있으셨나요? 그럼 언제 있었다 그러면 아, 어떤 게 문제가 있으셨죠? 좀 길게 얘기할 수 있게 좀 유도를 해서 얘기하겠죠. 그리고 건강에 좀 염려증이 있다 그러면 어떤 부분이 좀 부족하십니까? 라고 얘기한다든가 지금 어떤 상품 팔고 싶으신 거예요? 마이크 잡고. 건강 관련해서 건강식품이랑 아침에 물 얘기를 하셔가지고 저희 신상품 중에 수소수기가 있어요. 오케이, 오케이. 그걸 같이 넣고 싶은 거예요. 그렇죠. 물 얘기가 나와서 그걸 잡으려고 하는 거잖아요. 직수라고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럼 물어보면 되죠. 직수가 뭔가요? 물어보면 되겠죠. 직수라고 얘기한 거는 뭔가 물에 대해서 아시는 분이에요. 담수가 아닌 직수정수기를 쓰고 계신 거예요. 맞죠? 그럼 담수정수기와 직수정수기는 어떻게 다른 건가요? 물어보면 아는 대로 얘기하잖아요. 제대로 알고 계시네요. 제대로 알고 계시네요. 그런데 직수 중에서도 물론 직수가 좋은 거 세균이라든지 걱정도 없고 전교 효율도 좋고 버리는 물도 없고 좋죠. 그런데 그 물 가운데에서도 산소수가 있고 수소수가 있다는 거 혹시 아시나요? 모른다 그러면 물어보면 되겠죠. 이런 식으로 조금쩍 좁혀들어갔어야 되지 않을까 싶은 거예요. 질문을 이렇게 연습을 하세요. 앞으로 시뮬레이션을 하는 거야. 파트너분들하고 같이 2분을 질문하고 1분을 얘기한다. 조금 길게 하면 4분을 질문하고 1분을 내가 얘기한다. 그래서 25% 정도만 내가 얘기하는 걸로 그렇게 자꾸 연습을 해보세요. 그러면 거기서 정보가 나와요. 급하게 그러니까 녹음해서 들어보시란 말이에요. 누가 말을 많이 하는지. 고객이 사람들 말하는 거 좋아해? 듣는 거 좋아해? 말하는 거 좋아하거든. 상대를 기분 좋게 해줘야 돼요. 처음에는. 그다음에 그 안에서 모순이라든가 정보를 얻어내셔야 되죠. 그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김현수님 감사드립니다. 자 이순미님. 네 옆에 계시네요. 근데 질문 사항에 대해서 방전에 임현수 사장님이 대학 입법에서 캐치를 좀 했고요. 아 그리고요? 그래서 제가 좀 궁금한 거는 저도 이렇게 질문을 하고 듣는 걸 좋아하는데 듣다가 내가 치고 나가야 될 타임을 못 찾겠어요. 잘. 네. 네 네 네. 네. 그러니까 저는 이제 1인 기업이다 보니까 제 샵 안에 들어오는 고객의 가공 제가 편안하게 제 컨셉이 있으니까 네. 하는데 외부에 나가서 만약에 지금 앞에 사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굿팅하고 얘기를 할 때 계속 듣는데 어느 시점에서 녹화를 해야 될지 듣다 보면요. 그분이 9분을 얘기하고 저는 1분 얘기하고 그리고 치고 나갈 타이밍을 못 찾겠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치고 나갈 타이밍 때문에 문제되시는 거죠? 나처럼 본인 말한 걸 제가 반복해서 물어보면서 가져오면 돼요. 방금 그랬죠? 네. 얘기하는 도중에 제가 자른 거예요 사실은. 네. 아 그러니까 치고 나가는 타이밍이 궁금하신 거죠? 라고 했잖아요. 그런 식으로 중간에 그 사람 말을 따라 하시면 돼요. 아 그러면 지금 방금 하신 게 제 질문의 솔루션인 거예요? 그거예요. 아. 사람이 말을 하다 보면 리액션 들어가잖아요. 아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런 얘기를 하신 거죠? 그럼 네 맞아요. 그럼 내 말을 하면 되잖아요. 이거 박사님 책에서 제가 봤거든요. 실천을 하면 잘 안 돼요. 연습을 하셔야지. 그냥 바로 실천이 안 되고요. 의도적으로 연습을 좀 하세요. 아내가 오늘은 좀 친구들하고 잡담을 하더라도 수다를 떨더라도 중간중간에 제 발을 좀 잘라봐야겠다. 기분 나쁘지 않게. 그랬을 때 그 말을 맞지 않고 치면서 아 그러니까 맞아 맞아 맞아. 그러니까 하면 기분 안 나빠요. 내 말 잘 듣는 거잖아요. 이런 요약을 해주는 거지. 이렇게 해서 이런 얘기구나. 참 재밌네요. 근데요 하고 내 얘기하면 되죠. 쉬운 거 같은데요. 내가 잘 들어야 돼요. 중간에 그냥 그러니까 잘 들어야 돼요. 왜냐하면 내가 할 말이 있잖아요. 그 중간 안 들어요. 내 말 생각하느라고. 그러느라고 집중을 못하는 거예요. 내가 할 말이 있어요. 그럼 그 사람 말을 딱 꼬리를 물고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얼마든지 말을 잘할 수 있어요. 듣고 있잖아요. 제가 그 책 보고 내가 할 말을 생각하니까 이 사람 상대의 매트에 내가 빠져들 수가 없다고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저를 이제 죽이고 아 그 사람 집중을 하다 보니까 어느새 내가 그 사람한테 빨려 들어가고. 그러니까 그 빨려 들어가는 거에서 이제 소스를 찾아내는 거죠. 제가 말 자른 거죠. 네. 그 타이밍 있어요.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조혜은 님. 네. 마이크 좀 주실까요? 네. 무례하지만 꼭 필요한 사람과의 관계 대화법이 궁금합니다. 예의가 없는 걸 세고 강하고 있다고 인식하는 사람들이 있죠. 어떤 일 하시는데 이런 고민을 하세요? 이것저것 하고 있는데 이것저것. 네. 고객들도 마찬가지고 이렇게 도와직원이나 네. 저간의 관계에서 지켜야 될 손을 넘어가지고 네. 이렇게 이제 꼭 무례하고 이런 걸 갖다가 자기 보혈을 또 우위를 정하려고 하는 네네네네네네. 그렇게 좀 상담이 있게 되고 네. 그때 계속 제가 예의를 지키면 오히려 좀 여러 가지 관계가 더 역전되는가 이런 게 있는 것 같애가지고 예. 예. 알겠습니다. 이런 경우 있죠. 저도 어제 그저께구나. 그저께 저도 그런 경우가 있었는데 전화번호가 오픈이 돼 있잖아요. 전화와서 스피치 상담하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되게 세더라고 그분은 전화하자마자 거기 OBM 스피치죠? 수강료 얼마예요? 이러는 거예요. 사람들이 기분이 상하죠. 무슨 생선 사는 것도 아니고 수강료가 어떻게 돼요? 얼마예요?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정중하게 물어봤어요. 아니 이거는 백을 사러 오셔서 백도 보지 않고 백이 얼마예요? 하시는 것 같은 겁니다. 백이 10만원짜리 백도 있지만 100만원짜리 백도 있는데 백을 충분히 보시고 가격을 물어보셔야죠. 지금 전화하셔서 갑자기 제가 지금 가격을 얘기해 드리면 깜짝 놀라실 겁니다. 다른 스피치 학원의 두 배 이상 비싸거든요. 그런 식으로 저는 상담하지 않고요. 제가 스피치 어떤 커리큘럼이 있는지 설명을 좀 드려도 될까요? 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도 계속 얼마예요? 이러는 거야. 그러면 방문을 하시면 제가 알려드릴게요. 하고 정중하게 거절을 했어요. 방문하시면 알려드릴게요. 그런 고객은 그냥 얼마예요? 여기저기 스피치하고 다니면서 싼 데 다니겠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오히려 그분하고 통화하는 거는 제 에너지의 소비인 것 같아요. 그래서 당연히 방문 안 하죠. 그분은 안 할 거예요. 그냥 급한 거야. 지금 당장 뭘 해야 되는데 급해서 어디 싼 데 좀 다녀보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가치를 모르는 사람하고는 대화를 안 하는 식이나요. 정중하게. 그리고 내 얘기를 했죠. 그렇게 말씀하시면 이런 이런 부분 때문에 제가 조금 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충분히 의사표시를 하세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계속 그렇게 세게 나오면 상대하지 마세요. 내 에너지 내 시간이 아깝잖아. 이럴 땐 어떤 표현이냐면 아이 메시지라 그래요. 상대가 무례하게 하거나 나한테 상처를 주거나 뭔가 이렇게 에너지를 나쁜 나의 에너지를 줬을 때 그거를 아이 메시지로 받으면 돼요.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제가 이런 이런 부분이면 당황스럽네요. 당황스럽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어떨까요? 라고 얘기를 해주시는 게 좋아요. 굳이 그걸 다 봐도 필요 없습니다. 요즘에는 감정노동이라고 해서 우리가 왜 그런 일이 일어나냐면 사람들이 자기 감정조절을 못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아졌어요. 점점 감정의 인스턴트 이렇게 오고 있거든요. 우리 소중한 거잖아요. 내 감정도 그런데 서비스직이라고 해서 마음대로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분명히 그 사람은 어디서 상처를 받았을 거예요. 자기도 풀 데가 없으니까 갑질을 한다고 이상한 곳에서 그런데 굳이 내가 그걸 받을 필요 없는 거죠. 그럴 때는 거절을 해도 된다. 충분히 내가 이런 이런 상황 때문에 이렇게 말씀하시면 제가 좀 당황스럽습니다. 라고 말씀을 하세요. 무례한 사람하고 굳이 내가 이 사람하고 진짜 오래 가야 된다고 하면 저는 아이메시지로 표시한 다음에 거기서는 대화를 안 하는 게 좀 낫다. 한 며칠 후라든가 잠시 후에 다시 한번 만나더라도 내가 기분이 상한 상황에서는 계속 얘기해봐야 내가 에너지가 기운이 안 좋기 때문에 미소나 표정이나 이런 게 좋을 수가 없거든요. 에너지가 나쁘게 나가니까 그거는 피하시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예의 없는 사람하고 저는 부지할 필요 없다. 어떻게 도움이 되셨어요? 네. 감사합니다. 자 최정욱님 아 네. 예 마이크 좀 네. 자기관리 어떤 부분에 자기관리가 필요하신가요? 네. 제가 지금 어렸을 때 수업도 네. 네. 예. 사회에 일하는 것 거의 자아가 되고 음 음 음 있어요.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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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최정욱님 여쭤볼게요. 이게 지금 오래됐나요? 그래도 한 1년 아니면 몇 개월 됐나요? 이렇게 힘들어지는 게 1년 미만 아 그러면 그전에는 괜찮았죠? 예. 내가 내 자신을 볼 때 요즘 많이 한심하고 막 좀 싫죠? 예. 그럼 괜찮아요. 괜찮아요. 왜냐하면 저도 제 자신이 실망할 때 많거든요. 어떤 목표를 세웠는데 그걸 못하거나 게을러질 때 되게 실망하는데 지금 돌이켜보면 시간이 지나면 또 회복이 되더라고요. 이게 사람이 늘 일정하지가 않더라고 내 인생을 봐도 분명히 업이 있으면 다운이 있더라고 이게 길면 10년이고요. 주기가 제가 좀 많이 살아봤잖아요. 자기보다는 길면 10년 동안 이게 올라오다가 이렇게 한 10년 주기로 사람이 실제로 돈 대요. 자기 운이 지금은 내려가는 시기예요. 본인이 그냥 인정하면 돼요. 내가 지금 다운되고 있는 거구나 근데 버티셔야 돼. 시간이 지나면 업달 때가 있거든 그때 치고 올라와야 돼. 저 같은 경우는 지금이 올라가는 시기인 것 같아요. 가을쯤에 되게 많이 다운됐어요. 제가 많이 힘들었거든요. 심적으로 여러 가지 면에서 그러다가 12월 들어가니까 올라오더라고 제가 느껴요. 예전에 막 미뤄났던 거 안 했던 걸 다시 시작했어요. 그 타이밍이 있어요. 내가 막 이렇게 내 의지로 안 될 때가 있다. 해야 되는데 너무 하기 싫은 거야. 그리고 막 그래 막 쉬고 싶을 때가 있어요. 그러다가 어느 정도 지나면 올라와요. 원래 그런 사람이 아니라니까. 원래 나는 게으르고 뭐 이런 사람이 아니라면 분명히 지금 내가 슬럼프예요. 지금 슬럼프는 시간이 지나면 올라옵니다. 그걸 억지로 내가 발버둥 치지 않아도 괜찮아요. 1년이 아직 안 됐대니까 그 기간이 길 수도 있지만 분명히 올라와요. 그냥 믿고 너무 조급해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저도 그렇더라고요. 기운이 늘 있는 게 아니에요. 저 되게 열정적인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아무것도 안 하고 막 미루고 막 이런 거 되게 많아요. 저도 그럴 땐 그냥 쉬는 쉬어야 된다고 생각해. 그런 다음에 이제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 이제 에너지가 올라와서 뭐 하고 싶다는 생각이 드실 거예요. 너무 걱정하지 마요. 그때는 뭐 하면 좋냐면 책을 보거나 또는 이렇게 에너지 소모가 별로 안 드는 거 있잖아요. 다큐멘터리 같은 거 오락 같은 거 웬만하면 보지 마시고요. 다큐멘터리라든가 이런 쪽을 좀 보시면서 이렇게 아니면 명상책이라든가 이런 거 보면서 조금 쉬시는 게 좋아요. 근데 거기서 너무 게임을 하거나 이런 건 자극적인 건 안 했으면 좋겠어. 조금 슬럼프가 왔을 때는. 예 좋습니다. 그리고 이따가 혹시 플래너 배우시나요? 예 요거 보시면서 이제 한번 같이 한번 개백 세우는 거 한번 배워보자고 예 도움이 되실 거예요. 자 배명숙님 예 이름이 되게 익숙하네 감사합니다. 제가 아는 배명숙님이 있어서 그런가 저 처음 보는 거죠? 네 아 예 익숙하네요. 공인 한명숙 총리 때문에 그럴 수도 있겠네요. 개공이 뭔가요? 개공 개업 아 개업 이제 개업 하셨고 말을 많이 하면 목이 아픈데 아프지 않게 하는 방법에 대해서 좋은 의견에서 말해주세요. 공인중개사이신데 말을 많이 하시는 편인가요? 아 말을 좀 글쎄요. 그렇게 많이 많이 할 일이 많은가요? 전화? 아니면 전화 상담이 많고 예 예 예 건강이 많고 설명을 해야 네 네 말을 할 때 목에 힘을 주는 편이세요? 배에 힘을 주는 편이세요? 네 그러니까 그 힘이 목에 힘이 들어가면 목이 아파요. 우리가 성대 구조를 좀 말씀을 드리면 이렇습니다. 우리 성대가 소리가 어떻게 나냐면 바람이 이렇게 올라오면 성대가 이게 이런 이런 막이에요. 이게 막이 중간에 찢어진 막이 이렇게 있어요. 얘가 바람이 올라오면서 바람이 나가야 되니까 팔떡팔떡 거려요. 우리가 종이를 이렇게 이런 거지 이 상태에서 이런 거죠. 떨리죠? 이 원리에요. 이 원리 그러면 큰 소리를 내려면 어떻게 해야 돼? 발음을 세게 불면 되지 작은 소리는 이렇게 불면 되는 거고 그 원리인데 큰 소리를 낸다는 얘기는 발음이 센 거지 그럼 호흡을 세게 해야 되는 거죠. 그죠? 근데 호흡이 약하니까 이런 거야. 이게 자연스럽게 떨려야 되는데 바람이 약하니까 내가 힘을 주는 거야. 그러니까 힘 뺀 상태에서 펄럭이거나 이렇게 때리는 거 뭐가 더 아파요? 내가 때리는 게 더 아프다고 우리가 힘 주면 아파요. 그러니까 힘을 빼는 게 그게 중요한 거예요. 목에 힘을 빼고 배에 힘을 주고 바람에 힘으로 말씀하셔야 되는데 이런 거지 소리가 제가 지금 목에 힘 주는 거거든요? 소리는 크죠? 이렇게 계속 얘기하면 어떻게 될까요? 지금은 제가 배에 힘 주는 거예요. 목에 힘을 뺐고요. 이렇게 얘기하면 뭐 너 4시간 얘기해도 목이 아프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노래방 가서 노래를 부를 때 이러시면 돼요. 근데 체력 테스트인데 절대로 친구들이랑 가지 마시고 혼자 가세요. 노래방에 혼자 가셔서 1시간 동안 내가 노래를 불러야 된다라고 약속을 하는 거예요. 1시간 동안 쉬지 않고 노래를 부르는데 목이 안 쉬려면 어떻게 돼? 목에 힘이 빠지겠지? 누가 듣고 있으면 목에 힘이 들어가요. 그리고 음이 낮은 노래를 부를 거예요. 그래서 편안하게 부르는 게 돼요. 그러면서 내가 목에 힘 빼는 법을 배우는 거거든요. 노래방 가기 뭐하면 욕실에서 반신욕하면서 편안한 상태에서 릴렉스 상태에서 노래를 부르시는 거예요. 그럼 목에 힘 주지 않거든요. 그런 훈련을 좀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목에 힘 빼는 훈련 배에 힘을 주는 훈련 그리고 호흡량을 좀 늘려야 되고 이런 방법이 좀 필요한데 지금 내가 이론적으로 말씀드렸다고 바로 하면 얼마나 좋을까? 본인이 하셔야 돼요. 목에 힘을 빼는 작업들 그게 되게 필요합니다. 김미화님 네네네네 아 역시 같이 오셨네요. 공인중개사시고 화가 나면 함부로 많이 나오는데 일단 피했다가 다시 대화합니다. 화를 삭히면서 대화하는 방법이 무엇일까요? 화가 많으세요? 네. 조금 덜한 것 같아요. 지금은 조금 덜한데 네. 한 번 화가 치기로 오면 네. 이렇게 좀 자세해서 말을 먼저 생각해서 얘기해야 되는데 네. 속삭뻬. 팍 쏟아내는구나. 팍 쏟아내니까. 주로 누구한테 그러세요? 주로 자세가 고심이 잦다. 되는 대로 그냥 앞에 보이는 사람한테는 다 이렇게 그런 편인데 네. 네. 그래서 이제 화를 내고 얘기를 하면 입장이 잘 안되잖아요. 그래서 잘 잡히네요. 네. 일단은 제가 화가 났다 싶으면 입을 다물고 죄송합니다. 물 한 잔 마시고 올게요. 잠깐 나갔다 들어오니까 잠깐 나서 물 한 잔 마시고 좀 심정한 다음에 다시 얘기를 하거든요. 잘하시네요. 잘하시는 편이네요. 그런데 근본이 문제네요. 화가 자꾸 난다는 게 문제 아닌가요? 이제 재화상으로 할 때는 그게 가능하잖아요. 그런데 카톡을 하거든요. 제가 잠시 쉬지를 않더라고요. 이게 좀 쉬면서 한템 번 뒤로 물렀어야 되는데 그게 안되고 그냥 바로 제 손이 나가는데 왜 문자가 나가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그 다음부터는 아예 문자 대답조차도 안 달아요. 아 안 되겠다 싶어서 일단 완전히 내가 가라앉을 때까지 좀 기다리는 편이다 해야 되나 그러는데 그냥 화참는 거면 좀 배워야 될 것 같아요. 저한테 배울 게 아니라 명상이나 범윤 스님한테 가셔야 될 것 같은데 그런데 저는 그런 면에서는 저는 화를 낸 적이 별로 없어서 그게 저는 되게 영악한가 봐요. 어릴 때부터 영업을 해서 그런지 화를 내서 이득 본 적이 한 번도 없더라고요. 항상 화낸 사람이 손해를 보는 걸 알기 때문에 일단 화날 일을 만들지 않아요. 아예 그전에 피해버리고 그리고 정말 화가 났을 경우에는 제 직원이 얘기를 하더라고요. 나중에 사적인 자리에서 고맙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직원이 친구예요. 고등학교 동창인데 제가 같이 일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럴 수도 있어요. 친구인데 어떻게 막 좀 덜렁거려가지고 실수를 좀 많이 해요. 자꾸 반복해서 실수를 하니까 저도 사람이니까 화가 나잖아요. 그런데 그거를 이제 좀 유하게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그게 되게 고마웠다고 하더라고요. 입장 벗고 생각하면 정말 뚜껑이 열릴 일인데 손해도 많이 봤고 금전적인 손에 붙어있어서 많이 피해를 봤는데도 제가 좀 이렇게 이런 일이 있다면 내가 좀 힘드네 이런 정도로 얘기를 했더니 이제 알아듣더라고요. 그래서 화가 날 때는 아까 이제 매너의 아이 메시지가 하여튼 제일 좋은 것 같아요. 이런 부분이 있어서 내가 화가 나네 그냥 쏟아내는 게 아니라 이런 부분이 있어서 내가 서운하다. 그러니까 내 감정을 얘기하는 거 그냥 상대방을 탓하는 게 아니라 내 감정을 자꾸 얘기해 보세요. 내가 화가 나고 서운하고 막 이렇게 지금 힘들다 이런 얘기를 하시면 어떻게 할까 싶은 거 어쨌든 내 감정은 표현한 거잖아요. 내가 화가 난다 짜증이 난다 괴롭다 힘들다 라는 얘기를 표현을 하세요. 그런데 저는 얘기를 하거든요. 얼마 전에도 저희 아내가 좀 아파요. 우울증으로 그래서 지금 한 12년 됐는데 완치가 안 되더라고요. 살다 보니까 맞춰주죠. 대부분 이렇게 환자니까 그런데 저도 사람이잖아요. 이게 참다 참다가 도저히 안 되겠는 거예요. 너무 화가 나는 거야. 그러니까 3년 전 얘기를 그냥 한 달 한 번씩 꺼내요. 그러니까 3년 전에 실수한 거를 그걸 그냥 시도다도 없이 꺼내니까 사람이 실수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걸 막 계속 파니까 나도 너무 화가 나요. 그래서 내가 얘기를 했어요. 여보 내가 진짜 힘든데 3년 전에 내가 실수한 걸 지금 당신은 몇 번씩 지금 얘기하는데 사람이 어떻게 완벽할 수가 있어. 나도 그런데 내가 잘하는 일도 있잖아. 내가 그래도 다른 사람보다는 그래도 돈도 좀 잘 벌고 그래도 잘하잖아. 잘하는 건 왜 얘기 안 하고 실수한 것만 얘기 안 하고 그랬더니 가만히 있더라고요. 그다음부터는 절대 얘기 안 하더라고요. 3년 전 얘기를 그런 거 보면서 아 얘기는 하기는 해야겠구나. 그래서 얼마 전에 그 기억이 나네요. 어쨌든 화를 내면 손해보는 건 아신다니까 화를 안 내는 게 제일 중요할 것 같아요. 화를 삭히면서 대화하는 방법 이게 화가 나면 어떤 생리적인 일은 뭐냐면 열이 위로 다 나왔어요. 재미난 게 있어요. 얼굴 쪽에 열이 나고요. 손발이 차져요. 발은 차지고요. 손에 열이 나는 거 아세요? 이쪽에 왜 그럴까? 우리 불 불 떨잖아요. 화나면 사람이 폭력적이 되는 거예요. 주먹에 열이 난다는 얘기는 폭력적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쨌든 수승 화강이라고 그래갖고 우리 몸에서 두한 조결 윌은 차야 되고 아래는 따뜻해야 되는데 화가 나면 거꾸로 된다. 결국 내가 화병이 났나. 그래서 그거를 뭔가 원인이 있으실 거예요. 미화님도 딴 데서 뭔가 내가 받은 스트레스가 있어서 이쪽에서 푸는 거 아닐까요? 생각이 들어요. 그쪽에서 해결해야 되는데 엉뚱한 데서 해결을 하는 거죠. 해결을 하세요. 여기서 나를 화나게 하는 사람이 분명히 있어. 패고 패지 마시고 저처럼 얘기를 하세요. 당신 때문에 내가 이렇게 힘들다. 라고 얘기를 하세요. 이게 어딘가 하면 풀어야 돼. 안 풀면 내가 화병이 나거든? 그게 중요한 것 같아요. 김은이니까 미니까 아 김은미님 영업하시고요. 현장 영업에 필요한 도움을 받고 싶어서 신청했습니다. 가판이나 방문으로 제품 이용을 신청받는 일인데 처음 보는 고객에게 바로 설명해서 신청을 받는 것이 쉽지 않아서 도움을 받고 싶었습니다. 어떤 일 하시는지를 알아야 될 것 같은데요. 아 저기 계란을 계란을 구청해서 설명해가지고 매일 주마다 배달을 해주세요. 아 뭐 무항생제 계란이나 뭐 이런 거겠네요. 건강계란 네 신청받는 일반 마켓은 안 들어가서 상당 가판이나 비호거나 이르시덩이나 수신가를 납붙지 받는 거예요. 네 네 네 예 예 예 설명을 해야 되는데요. 음 네 저희 제품은 또 계란 시설 이런 비교적지나 이런 다른 제품하고는 차별 프리미엄 제품이기 때문에 제품에 대한 설명 또 무항성 이런 거 먹어야 되는 거에 대한 설명 아 긴 설명이 힘들죠. 지나가는 사람을 잡아서 앉혀야 되는데 그 멘트가 어떤 멘트가 있나요? 그걸 맛으로 알 수는 없죠. 무황색 계란하고 일반 계란하고 맛이 다를 리가 없는데. 맛이 달라요. 그래야 무린내가 안 나서 맛이 좋아요. 그런 것들도 저희 제품은 5가지가 있는데. 두부 제품이 일반적으로 만드는 방법이 틀려서 맛이잖아요. 그런 맛으로 하기도 하고. 이거는 그렇게 많지는 않지만 현장에서 그거를 지금 20년 정도 해서. 처음 시작부터 그런 방법으로 해왔거든요. 그거는 하시는 대로 하면 되는데. 굳이 저한테 고음을 청할 필요 없는 거고. 그냥 시식해보세요. 어떤 식품이나 마찬가지인데. 왜 맛있어요? 비린내가 안 나고. 비린내가 안 나고. 일단 삶은 거로는. 왜 비린내가 안 나요? 궁금해서요. 일반 사료는 닭들이 계란이 나으려면 기름을 먹어야 돼요. 기름을 닭들이. 아 그렇습니까? 기름을 많이 먹어요. 네. 그렇죠. 그 지방을 보통은 동물 매장 기름 같은 거. 이런 거. 동물성으로 쓰는데. 저희는 완전히 식물성 기름을 쓰기 때문에. 그 식물성 기름이 뭐죠? 콩기름. 아 콩기름. 네. 콩기름이 쓰기 때문에. 기름 다쳐서 기름이 많나 해서. 그러니까 지금 그게 순서가 좀 잘못된 게. 제가 물어보니까 지금 길게 말씀하셨잖아요. 아 네. 그게 앞으로 와야죠. 콩기름 사료를 써서 비린내가 안 나요. 와. 비린내가 안 나요. 다른 거죠. 근데 이제 제가 생각할 때는 그런 얘기를 좀 하는데. 네. 그러니까 아까 물어봤어요. 그 얘기가 바로바로 나와야지. 그럼 뭐 그 얘기를 하는데 지금 왜 안 나와요. 네. 고객이 잘 안 와서. 아유. 고객이 잘 안 나와서. 고객이 잘 안 나와서. 고객님의 제사 확인을 받고 싶으면은. 오고 지나가면서 그 분이 붙여가야 하잖아요. 네. 그래서 그 생각을 해야 하는데. 그 부분을 또 무서워하고. 저희는 마쭈나 이런 데는. 저희가 이제 세상에서 공파로 고객님한테. 1대1으로 개별을 해 드리기 때문에. 우고 마쭤는 들어갈 수가 없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것들 설명할 게 많은데. 조금 지나가시는 분들. 아무 생각 없이 지나가시는 분들한테. 제가 시식 한번 해주세요. 그래서 붙잡아야 되잖아요. 그런 부분은 시작 부분이나 아까 이제 남는 학생 때 바로 이제 고객님을 1대1로 만나서 그런 부분은 제가 살짝은 좀 아까 얘기가 한 번 일정으로 할 수 있다는 기대는 하지 말아야죠. 저는 거의 이렇게 해서 매일매일 그게 저희 영업의 주제는 핵심이거든요. 예, 예, 예. 그러니까 두 가지가 있어요. 영업이 일회성으로 바로바로 고객을 버리는 그런 방판이 있고 구역을 정해놓고 꾸준히 방문하는 그런 방판이 있어요. 그건 뭐가 나쁘고가 아니다가 아니라 선택하시면 돼요. 그래서 버리고 빨빨빨 버리고 그냥 어떻게 귀가 얇은 사람 하나 걷어 걸리는 사람을 갈 거냐 아니면 아예 구역을 정해서 그냥 꾸준히 방문해서 이 사람들의 신뢰를 쌓고 뭔가 계속 궁금하게 만들 것이냐라는 부분을 선택하시면 되는 거고요. 근데 저희가 전혀 안 가는 곳만 가는지 아니라 일주일 전에 갔다니 아니면 한 달 전에 글쎄요. 그런 캠페인으로 해서 이번에 캠페인이 걸렸는데 고객님 드시니까 참 좋잖아요. 한 세 분 정도만 소개해 주시면 그분에게 제가 선물 드리고 이렇게 할 거예요. 혜택을. 그리고 만약에 그분이 드신다 그러면 어머님께도 혜택을 드릴 거고요. 프로모션 기간에 소개 좀 해주세요. 하면 할 거거든요. 본인이 만족한다면. 또는 기존 고객한테 전화를 하거나 매달을 했을 때 설문조사를 한다는 걸 설문조사를 해주시면 저희가 선물 드릴게요 하면서 설문조사에 좋은 얘기 써줄 거 아니에요. 그러면서 상품에 대한 어떤 충성도가 올라간다고 본인이 그랬을 때 툭 던지는 거죠. 설문조사를 하고 만나서 소개를 받는 방법도 있고요. 저 같으면 그렇게 하겠어요. 저는 개척이나 가판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부정적이에요. 이게 제 취향이에요. 굳이 더 좋은 방법이 있는데 그렇게 맨땅에 헤딩할 이유가 없는데 또 가판 하려고 해도 다 돈 내잖아요. 아파트 단지 앞에 내야 되고 막 이런 거 그래도 어쨌든 그러면 불법으로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또 눈치도 볼 수도 있는 거고 그런 부분들을 제가 노점상을 해봐서 아는데 쉽지 않더라고요. 그게 그게 쉽죠. 어떻게 보면 그냥 판을 펼치면 되니까 그리고 있으면 오니까 그것보다는 내가 거절을 당하더라도 더 적극적으로 저는 갔으면 좋겠어요. 기존 고객들에게 기존 고객들에게 고객 만족도 조사를 하거나 일단 저희가 20만 원 고객들은 차라리 그 규모를 키워나가는 게 회사 방침이 대표님 스타일이 이 스타일을 그냥 유지하시고 일을 원하시는 거지? 그분 스타일인 거고 다른 거예요. 옳다 나쁘다가 아니에요? 바꿔보라는 얘기죠. 그게 힘든데 더 이상 뭘 하겠어요. 길 가는 사람한테 시새켜보세요 말고 뭘 하겠어. 가서 붙잡을 거야. 뭘 할 거야. 거기서 춤을 출 거야. 뭘 할 거야. 닭춤을 좀 추면 재밌게 나겠다. 이렇게 하고 그런 거 아니면 끌 수가 없어요. 사람을 진짜 뭐 닭 인형을 쓰고서 퍼포먼스를 하던가 저보고 하려면 그걸 하겠다. 진짜 닭 인형을 쓰면서 캐릭터 막 사진도 찍어주면서 그럴 수밖에 없을 것 같아. 이건 컨설팅 개념이다. 카카오톡에서 이북 받는 법을 알려드립니다. 카카오톡의 친구 찾기에서 그냥 제 이름 김효석을 검색하시면 플러스 친구가 뜹니다. 채팅방에 클릭하시면 되고요. 여기에 추가 버튼을 눌러주세요. 그럼 저랑 친구가 된 거예요. 확인 누르시면 바로 친구가 되고요. 아래쪽에 이북 받기라고 보이시죠? 여기를 클릭하시면 됩니다. 바로 다운됐죠? 여기를 클릭하면 또 다운로드가 돼서 이북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이거는 화면상에 보이는 거니까 또 다운로드를 한번 더 눌러주세요. 내 휴대폰에 들어와 있습니다. 오비엄 설득 마케팅 80페이지 오프닝 부분까지만 인데요. 도움이 되실 겁니다. 앞으로 저랑 친구 되셨으니까 다양한 강좌나 또 자료들 보내드리겠습니다. 카톡에서 계속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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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맙습니다.